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의 문세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라즈마 애칭 네번째 시간으로 플라즈마 공정 이슈들 중에 최근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아토믹 레이어 애칭, 즉 ALE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믹 레이어 애칭, 약자로는 ALE인데요. 본 강의에서는 ALET라고 소문자를 붙여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믹 레이어 애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이해를 위해서 최근에 여러가지 리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 강의 자료는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에 포커스 이슈로 해서 아토믹 레이어 애칭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실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파라즈 박사의 네덜란드 아인트오벤에 있는 캐셀 교수 연구실에서 논문을 작성한 아토믹 레이어 애칭, what can we learn from atomic layer deposition이라고 해서 아토믹 레이어 deposition과의 비교를 통해 아토믹 레이어 애칭을 소개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자료는 논문들의 내용을 많이 참고하였으며 본 논문 내용들은 아래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non-commercial, creative commons의 규정을 따르고 있어서 어떠한 강의 자료나 배포에도 아무 상관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토믹 레이어 애칭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해서 얘기를 했던 최근 국내외 반도체 소자미 플라즈마 공정 이슈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바와 같이 소자들이 다변화되고 공정은 계속 직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의 개발과 우리 컴퓨터의 고성능화로 고 직접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직 칩의 개발과 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스마트 소자들 그리고 자율주행차까지 다양한 로직 칩의 개발과 관련한 시장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량이 증가로 메모리 소자의 소형화 및 대용량화가 가속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를 따라서 국내 반도체 산업도 기존의 메모리 중심에서 최근의 고 부가가치의 비메모리 산업으로의 패러다움이 이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소자 구조가 많이들 변하고 있는데요. 얇아지고 있는 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대용량화와 초미세화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변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손실 고속화를 위해서 하이K머트리얼이나 핀팻, 게이터 얼러라운드나 3D 랜드, 랜드, 로케이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신규 소자 공정이나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게이터 옥사이드 두께가 1nm 이하로 얇아지고 커런트 패스의 효율성을 위해서 핀팻 구조로 변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14nm 이하 제품들에서는 핀팻 구조가 모두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로직 소자에서는 고성능 칩을 위해 기존의 배선 부분에서 알루미늄 실리콘 옥사이드를 사용했던 것을 RC 타임을 줄이기 위해 카파 로케이 배선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로케이로 인하여 여러가지 플라즈마 데미지 이슈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텔의 32nm 고성능 로직 칩의 경우에는 9개의 메탈층이 있고 최소 50nm 경곱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는 카파 로케이로 구성되어 있고 8번만 카파 엑사이오투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번째로는 EUB 리소그래피 및 플라즈마 데미지 인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소자들이 극한으로 치댔다 보니까 플라즈마에 굉장히 약한 부,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소 장비도 아르곤 플로라이드 이머전, IRF 이머전에서 EUB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면서 PR들이 UV나 EUB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플라즈마에 의한 영향들도 노출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플라즈마 데미지라는 분야가 주요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플라즈마 데미지 분야는 이 다음 강의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 특히 오늘 강의는 ALD, ALE 즉 패턴이 미세화되고 초박막 소자 공정을 위해서 원자 수준의 증착 ALD 그리고 원자 수준의 애칭 ALE에 대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ALD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연구도 많이 연구나 장비의 개념 그리고 대량 생산 개념에서 많이 안정화가 되어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ALE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양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고 추후에는 궁극적으로 사용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아토밀 레이어 디포지션은 ALD로 약자를 사용하게 되고 아토밀 레이어 애칭은 ALET로 쓰겠습니다. 다만 제가 익숙한 게 ALE다 보니까 ALE라고 얘기 나오면 그냥 아토밀 레이어 애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아토밀 레이어 애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기본 서론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반도체 공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이라는 것은 결국엔 최종 목적은 반도체 소재 제작을 위해서 설계를 하겠죠.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설계된 대로 마저들어가는 영어로 fidelity라고 얘기하는 높은 수준으로 설계된 의도와 맞춰가는 게 바로 반도체 소자 공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IC 레이아웃 디자인의 한 예가 되겠는데 이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반도체 소자 공정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반도체 소자를 구성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에 예를 들어보면 모스페이 있습니다.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 필드 이미션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하나의 얘가 있는데요. 게이트가 있고 엔덕이 있고 그 다음에 P타입 실리콘이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 옥사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와 드레인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 지금은 이거보다 더 작아졌지만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는 7나노 지금 뭐 이제 뭐 1나노 수준까지 1, 2나노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게이트 사이는 여기 0.1마이크로 100나노로 되어 있는데 65나노, 45나노 점점점 더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소자들이 미세화, 초박막화가 되는 스케일링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거의 1나노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실정이고요. 왼쪽 아래에 보면 이제 ITRS 2.0 이건 2015년 기준입니다. 2.0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테크놀로지 너드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난 예전 로드맵, 1994년 로드맵, 그 다음에 97년 로드맵, 99년, 2001년 로드맵이고요. 2015년 로드맵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리고 현재 그 테크놀로지, 엣지 테크놀로지 수준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그 게이트 옥사이드가 만약에 1나노 라고 하면 지금의 그냥 우리 RI 개념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얇은 막은 물리적, 정기적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왼쪽은 더블 게이트 모스페시고 아래쪽은 트라이 게이트, 핀패시 볼 수도 있고요. 트라이 게이트 모스페시인데요. 보시는 대로 현재 트렌드가 아주 그냥 멀티플 게이트나 핀 게이트처럼 원자 크기 수준의 미세한 제어를 통한 식각과 증착 그리고 선택비가 요구되는 공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컨벤셔널 RI 공정으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굉장히 얇은 공정들을 진행하게 된다면 패턴 모양이 이쁘지 않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마이크로 트렌칭이나 도브 테일링과 같은 프로파일의 페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할 아토밀 레이어 애칭을 도입하였더니 아래 그림처럼 플랫한 엣지 프론트를 얻을 수 있고 이 엣지 층 간에도 보면 굉장히 스무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굉장히 예쁘지 않은 모양을 얻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공정 속도는 좀 느릴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아주 미세화되고 이게 지금 50나노니까 미세화되고 얇아지는 공정에서는 아토밀 레이어 애칭이 수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토밀 레이어 애칭이란 무엇인지 오늘은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밀 레이어 애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노레이어 바이 모노레이어 즉 원자층 하나하나의 애칭이 일어나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이번 강의에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이 될 텐데요. 사이클릭 그리고 셀프 리미팅 프로세스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이클릭 프로세스, 셀프 리미팅 프로세스 그게 원자층 하나하나에 대해서 애칭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게 아토밀 레이어 애칭입니다. 아토밀 레이어 애칭이라는 게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최근에만 이게 이해됐던 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나름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는 1988년에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라인 다이아몬드의 제거를 위해서 아토밀 레이어 층으로 제거를 하면서 처음 보고가 되었던 특허에서 보고가 되고 있었고 그 이후에 비슷한 이름으로 원자층 하나하나에 대한 애칭이라는 개념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많이 보고가 되었으며 그때마다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게 있었습니다. 1988년 이후 실리콘 애칭을 위한 플로린으로 애칭을 하는 것 클로린 애칭, 마이스트로피 애칭이 쭉쭉 나오면서 한국에서도 이쪽 분야에 대가에 있는 영근영 교수님의 뉴트럴 빔 애칭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가지 아토밀 레이어 애칭의 이슈에 따라서 2014년에 처음으로 아토밀 레이어 애칭 워크샵이 매해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수준까지 오는 과정 중에 비슷한 개념으로 아토밀 레이어 애칭이 보고되었으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이클릭 프로세스 일어나고 셀프 리미팅이고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4가지 스텝이 매 사이클마다 반복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원자 한층 한층에 대해서 애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이름들을 다양하게 불렀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토밀 레이어 애칭에서 ALE, ALAT 근데 이제 ALE라고 잘 안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 나올 다른 이름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ALET라고 이렇게 써놨고요. 플라즈마 어시스트에서 페일 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뜯어낸다 해서 디지털 애칭 그 다음에 레이어 바이 레이어 애칭 몰루큘러 레이어 애칭 싱글 레이어 애칭 핀 레이어 애칭 모노레이어 애칭 아토밀 레이어 리무블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아토밀 레이어 애칭이란 이름으로 통일이 되어서 학회 워크샵 초기에는 ALD랑 같이 하다가 이제 ALE 학회만 분리되는 방향으로 해서 이쪽 관련 분야들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ALET라고 하는 이 아토밀 레이어 애칭은 뭐냐 계속 이해가 반복되는데 핵심은 핵심은 원자층 하나하나에서 애칭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사이클릭 프로세스와 셀플리미팅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클릭 프로세스라는 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 그림에 보시면 이 기존의 개념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컨티뉴스 프로세스죠. 이거는 A라는 어떤 변수가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비율 엣지 레잇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파지 레잇이 될 수도 있고 그 일정하게 맞춰야 하니까 토탈 디파지된 티크니스나 엣지된 티크니스는 타임에 대해서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리니하게 연속적으로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넣어주는 게 보통 gas와 파워를 볼 수 있는데요. gas나 파워가 컨티뉴스하게 들어가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컨티뉴스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펄스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펄스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파워를 시간에 대해서 넣었다 파워 언어프를 시간에 대해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off, on 그래서 on, off, on, off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변수에 대해서 플라즈마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게 되는데 이불로 이제 이때 듀티레이셔나 사이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펄스 시간에 대해서 디파잇된 티크니스를 보면 티크니스가 시간에 대해서 켜졌을 때만 작동이 되겠죠. 켜졌을 때만. 그래서 그때를 다 연결을 하면 역시 리니어합니다. 그쵸? 그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gas, 플럭스 컨트롤은 연속적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펄스 방전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성할 때 보면 플라즈마 파워는 껐다 켰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gas는 pressure를 조정하면서 연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 동일한 비율로 gas를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gas 자체는 컨티뉴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이클릭 프로세스는 뭐냐 사이클릭 프로세스는 변수에 대해서 모두 다 언어플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와 gas 우리가 주위에서 나올 거는 파워와 gas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파워가 꺼져 있는 상황에서는 gas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gas가 이제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파워가 들어갑니다. 파워 입장에서는 펄스죠. 파워도 펄스고 gas 입장에서도 펄스예요. gas를 넣었다 안 넣었다 넣었다 안 넣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펄스예요. 근데 그 위상 차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데 그래서 이게 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파워가 없을 때 gas가 넣고 그 다음에 파워가 들어가고 gas가 없고 그죠? 그럼 A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A라는 프로세스 B라는 프로세스 C라는 프로세스 D라는 프로세스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쨌든 A하고 B만 반복한다고 치면 A라는 프로세스 B라는 프로세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A, B를 A, B를 하나의 사이클로 보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죠. A, B A, B A, B A, B 그랑 etch 되거나 증착되는 두께가 증가하다가 saturation이 되는 거예요. saturation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different step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self-limiting 프로세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존의 continuous pulse 프로세스와 구분이 되는 아토밍 레이어 애칭에서의 사이클릭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러한 사이클릭 프로세스를 활용한 공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토밍 레이어 디포지션이에요. ALD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원자 수준의 증착을 관여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캐셀 교수가 쓴 논문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기존의 ALD와의 비교를 통해서 아토밍 레이어 애칭을 선명하는 겁니다. 유사하거든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다만 증착할 거냐 애칭할 거냐 차이고 애칭한다는 거에서 특별한 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컨셉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ALD와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LD는 아래쪽에 있는데요. ALD는 뭐냐? 아토밍 레이어 디포지션이에요. 한 층 한 층. 얘도 똑같습니다. 증착을 할 건데 그렇다고 무조건 원자층 하나씩 쌓는다는 건 아니에요. 원자층 하나씩 쌓는다는 건 아니에요. 한 사이클이 됐을 때 하프 모노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두규 모노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0.3 모노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프리커서가 들어가고 프리커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표면에다 증착이 되고 코어 리액션트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아토밍 레이어가 증착이 되는 이런 네 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스텝.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스텝을 각각 이름을 붙여보면 어두스 옵션, 퍼지, 액티베이션, 퍼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ALD에서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두스 옵션이 끝나는 시전도 뭐냐 세츄레이션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이 그 다음에 퍼지하는 공정도 무엇이냐 퍼지를 하면서 펌핑을 빼내는 거죠. 퍼지를 하면서 세츄레이션 될 때까지 그러다시 액티베이션 코어 리액션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자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도 언제까지 세츄레이션 될 때까지 그러면서 아토밍 레이어가 딱 어디션이 되는데 언제까지 세츄레이션 될 때까지 이렇게 이게 한 사이클이 돼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원하는 두께가 될 때까지 그게 아토밍 레이어 애칭인데 죄송합니다. 아토밍 레이어 증착인데 이 아토밍 레이어 디포지션도 마찬가지로 금방 사이클릭 셀플리미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애칭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공정, 첫 번째 스텝은 똑같아요. 어드스 옵션 어떤 프리커서를 놓고 여기에 쌓는 거예요. 이렇게 쭉 쌓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퍼지를 해요. 여기까지도 똑같습니다. 퍼지를 해요. 그럼 이제 잔여 기체들을 다 빼내요. 세 번째가 이제 가장 큰 차이인데 세 번째 ALD에서는 코어 리액턴트가 처음에 들어간 프리커서와 반응해서 층이 만들어지길 원한다면 이 아토밍 레이어 애칭에서는 이 코어 리액턴트가 들어가서 애칭을 하는 거예요. 코어 리액턴트가 들어가서 애칭을 할 때 원자층 하나만 띄워내는 거죠. 하나만. 그리고 나서 다시 퍼지 해서 코어 리액턴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럼 애칭이 원자층 단위로 애칭이 된 겁니다. 이거를 계속 사이클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애칭에서 중요한 게 모두 다 셀프 리미팅. 똑같이 Adsorption, 셀프 리미팅, 퍼지 할 때도 셀프 리미팅, 액티베이션을 통해 애칭을 할 때도 셀프 리미팅, 다시 퍼지를 할 때도 셀프 리미팅. 그래서 항상 이 사이클릭과 셀프 리미팅이 아토밍 레이어 애칭, 아토밍 디파지션을 따라다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하지만 이 액티베이션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한 예로 실리콘 아토밍 레이어 애칭하고 실리콘 옥사이드 아토밍 레이어 디파지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를 비교할 때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아토밍 레이어 애칭, 아토밍 레이어 디파지션이라고 해서 꼭 그 사이클 한 번에 원자층 하나를 제거하거나 원자층 하나를 쌀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사이클을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이클마다 꼭 원자 한 층을 증착하거나 애칭할 필요는 없고 반복해서 우리가 이거를 원하는 두께라를 제거하거나 원하는 두께를 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LD랑 비교를 보게 되면 ALD나 ALET 같은 거를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라인 머트리얼에서는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외 것들은 잘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네 가지 스텝이 보통 아토밍 레이어 애칭, 아토밍 레이어 디파지션에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던 기준으로 사용되는 옥사이드 증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서피스가 있으면 O-radical을 이제 리액션에 어드 섭션이죠. 흡착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퍼징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O-들을 다 빼버리는 거죠. 다른 걸 넣을 거니까 그래서 다 빼버리는 다 펌핑 아웃을 하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까지, 이게 없을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 스텝으로 와서 이제 또다시 이제 여기서는 액티베이션이지만 증착 입장에서는 또다시 흡착이 되겠죠. 실리콘 소스들을 뿌립니다. 그러면 실리콘 소스가 아래 옥사이드 소스랑 같이 결합을 하겠죠. 어느 정도. 이때 중에 셀프 리미팅입니다. 옥사이드 면과 다 충분히 커버하면서 실리콘 소스들이 커버하면 그 위에 실리콘이 와도 실리콘하고 결합을 안 해요. 더 있어도 결합을 안 해요. 그래서 다음 펌핑할 때 나머지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한 층의 실리콘 옥사이드 층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반복하면 반복하면 원하는 두께의 실리콘 옥사이드 층을 쌓을 수 있게 되겠죠. 이게 ALD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투멜레이예칭은 어떤가? 실리콘 애칭을 예로 들어오겠습니다. 실리콘 애칭이 있고 그림에 보면 원자층이 이제 세 개가 있는 게 한번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첫 번째 어드스피션 첫 번째 스타를 우리가 클로리를 넣습니다. 이 클로린을 넣게 되면 클로리네이션이라고 해서 실리콘 위에 이 클로린들이 결합을 합니다. CL들이 SICL로 막 형성이 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실리콘 층을 다 덮을 때까지 우리가 애칭하고자 하는 층을 다 덮을 때까지 그러면 다 덮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실리콘 죄송합니다. 클로린이 많이 와도 클로린이 와도 얘네들은 이 밑에 있는 클로린과 더 이상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셀프 리미팅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퍼징을 합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있던 클로린들이나 벽에 있던 클로린들을 다 이제 빼냅니다. 클로린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음 공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액티베이션 공정 세 번째 액티베이션 실제 애칭을 할 때 이 실리콘 애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곤 이온들로 범바드먼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은 이온 에너지가 아니라 적당한 이온 에너지 이 실 앞 밑에 있는 실리콘은 건들지 않고 실리콘은 애칭을 못하지만 우리가 CL층을 놔서 SI, CL층은 빼낼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아르곤을 쏴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스포터링이 되는 거죠. 애칭이 되면서 SI, CL이 애칭이 됩니다. 그러면서 실리콘층 하나를 떼어내는 거죠. 그럼 이제 두 층이 됐죠. 그리고 다시 퍼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층 원래 한 층일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모노레이어 수준에 해당하는 실리콘을 애칭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반복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두께만큼 모노레이어를 애칭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아토믹 레이어 애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토믹 레이어 애칭을 다 이미 이제 공부를 했어요. 개념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리액션 A 즉 어둡섭션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데요. 흡착 공정이 되겠는데 자 애칭에서 보면 우리가 애치하고자 하는 물질이 있으면 그 위에 표면을 모두 표면 개질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어둡섭션으로 어떤 물질들을 흡착을 하는데 이 흡착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케미섭션 디퍼지션 컨버전 익스트랙션 다 이게 표면 개질의 방법들이 되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셀프 리미팅한 특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떠한 애칭하고자 하는 표면이 있으면 그 표면을 이 네 가지 방법 중 그 어떤 거 하나라도 하나를 이용해서라도 개질을 하더라도 전 표면이 다 되고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층만 이 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증착이라고 봤을 때 내가 원하는 표면과 증착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위에 계속 싸울 수 있잖아요. 계속 쌓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퍼징을 하게 되면 한 층을 이 밑에 층과 연관된 한 층을 제외하고는 다 다시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셀프 리미팅이 돼 더 이상 반응이 안 된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엔 뭐냐 이 필름 티크니스는 첫 번째 개질되는 필름 티크니스는 노싱 타임 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파이전 타임이 될 수도 있고 컨버전 타임이 될 수도 있고 이 트리트먼트 타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때 많이 사용하는 건 뭐냐 표면이 어떤 전구체의 기체에 노출이 되면 이 표면들이 노출이 되면 아까 말했던 셀프 리미팅 특성을 따라서 사실 흡착이 이루어집니다. 혹은 표면 개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흡착은 왜 이런 공정이 필요하냐 원자층을 제거하기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 어드스 옵션에서 넣어주는 기체들 혹은 어떤 프리커서 뒤에 리간드 여러 가지 것들은 표면 개질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 표면 개질의 목적은 뭐냐 얘를 지금 이 공정에서 떼어내겠다 뭐 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다음 액티베이션 공정을 위해서 미리 수를 써놓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실리콘 에칭을 할 때 클로린을 집어넣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핵심 힌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리콘 원자를 아르곤 이온을 갖고 그냥 스퍼터링해서 떼어내려면 약 122V가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큰 에너지죠. 120 일렉트론 볼트가 실리콘 원자에 때리게 되면 0.05 실리콘이 원자가 떼어냅니다. 즉 원자 한 개 실리콘 원자 한 개를 떼어내려면 800 일렉트론 볼트를 가야 합니다. 엄청나게 큰 에너지죠. 이거는 실제로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원자층 하나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데미지를 먹죠. 주변들이 그런데 아투멜 레이어 에치에서 사용하는 첫 번째 단계에 클로린을 우리가 넣어줍니다. 클로린을 넣어주면 이 클로린이 흡착을 하면서 표면에 제일 상부에 있는 실리콘 원자들과 이렇게 원자들과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원자 상부에 있는 원자들이 하부에 있는 다른 실리콘 원자들과의 결합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 일렉트론 볼트만 아르곤 이온이 때려줘도 0.13 실리콘 아톰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번엔 4개의 아톰을 제거하는데 700 일렉트론 볼트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개의 원자를 제거하려면 200 일렉트론 볼트가 안되는 기존에 그냥 스퍼터링보다 한 4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거죠. 에너지가 그렇죠. 이게 바로 에트믹 레이어 엣칭의 첫 번째 스텝이 첫 번째 스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프리커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프리커서는 밑에 엣치하고자 하는 물질과 반응을 통해서 반응을 통해서 볼레트란 반응물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금방 예를 들은 실리콘과 클로린이 결합하면 실리콘 클로라이드 층이 생기겠죠. 이때 이 실리콘 클로라이드 층 아래에는 아래에는 네거티브한 클로린에 의한 전자이동이 전자이동이 실리콘 실리콘 결합력을 약화시킵니다. 어느 정도 약화시키냐 기존에 원래 한 3.4위 정도인 그 본딩 결합률이 이 클로린이 들어가 클로린의 전자이동에 의해서 2.3위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대로 낮은 에너지의 아르곤 원자가 가서 때려도 충분히 떨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저프션 프로세스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요. 마찬가지로 셀프 리미팅한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어 실리콘에다가 우리가 보통은 클로린 클로린 기체를 넣는데 이때 렐리티브한 에너지 표를 보면 이렇게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얘가 클로린 서피스로 가서 어저프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클로린 우리가 플라즈마를 이용하게 되면 이 에너지 레벨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겠죠. 소모되는 요구되는 에너지들을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셀프 리미팅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뒤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셀프 리미팅이 굉장히 핵심이지만 이 아토믹 레이어 애칭의 또 한계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한 대로 어둡스 옵션이 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셀프 리미팅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이 시간이 굉장히 충분한 시간 이너프 시간 굉장히 충분히 긴 시간인데 이게 공정 수요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첫 번째 공정인 어둡스 옵션에서 그냥 실리콘에 클로린 기체를 넣어서 한층이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쭉 주면 아래 그림처럼 아직까지도 셀츄레이션이 안되죠. 얘가 셀츄레이션이 되어야 돼요. 어딘가에서 셀츄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야 하는데 플라즈마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셀츄레이션이 올 수 있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이 표면들을 클로린이 SICL 층을 형성하게 도와준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정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막 두께는 도우증 시간 노출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긴 공정 시간 그 느린 양상성이 필요한데 플라즈마가 보조가 되면 서피스 커버리지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서 이 실리콘 클로렬 층 형성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서피스 커버리지는 다음처럼 어떤 각도와 리액턴트의 양 프레셔가 양이겠죠. 그 다음에 이 포워드 리액션의 레이콘스와 관계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플라즈마가 생기게 되면 이 실리콘 클로렬 층이 빠르게 형성될 수 있어서 셀프 리밋을 우리가 빨리 도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가 우리가 이제 퍼지인데요. 퍼지는 두번째 스텝과 네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이 퍼지 공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뭐 어떤 하이테크 기술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펌핑으로 빼내는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해야 하냐 이 퍼징은 전단계 1, 3단계죠. 금방 말씀드렸던 어둡섭션 공정 하고 주의 이제 액티베이션 공정을 했을 때 이 어둡섭션 공정의 프리커서나 액티베이션 공정에 있었던 코리액턴트들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동안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생된 것들이 나중에 다음 공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하는 공정이 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빠르게 충분히 얘를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충분하지 못하면 이 퍼징 타임이 충분하지 못하면 프리커서나 아니면 코리액턴트 몰리클이 잔여물들이 기생 CVD 반응을 일으켜서 다음 공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첫번째 스텝 실리콘 애칭의 경우 아트밀 레이 애칭이 될 경우 첫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클로린을 썼잖아요. 그리고 얘를 두번째 공정에서 클로린을 다 빼냈어요. 빼내는데 충분한 시간동안 빼지 못해서 남아있었어요. 만약에 클로린이 그러면 아르곤 이온들이 때리면서 클로린이 분해되겠죠. CL2가 분해되는 거예요. 그럼 CL이 생기겠죠. CL은 실리콘을 잘 애칭할 수가 있어요. 물론 클로린도 애칭을 하긴 하지만 CL이 나중에 얘를 애칭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건 뒤에 설명드린대로 아이온이 때려서 원자층 하나만 떼어내는데 이 뗀 빈 부분들을 클로린들이 애칭해버리겠죠. 그쵸? 원하지 않는 표면 애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번째 네번째 퍼진 공정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더 이상 빠져나오는 게 없을 동안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알 거냐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쉽지만 매 공정들이 장시간을 요구하다 보니 우리가 모니터링 기술들이 아토믹 레이 애칭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언제까지 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트라일 에러로 실험해보는 거죠. 장시간 혹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라즈마 애칭에서 아토믹 레이 애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세번째 리액션 B 액티베이션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액티베이션 스텝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하게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규명은 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계속 여기서 설명하는 실리콘 애칭과 같은 잘 정의된 수준의 아토믹 레이 애칭에서는 결국에는 셀플리미티드 애칭이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코어 리액턴 드론은 우리가 리액션 세번째에서 실제 애칭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들은 코어 리액턴트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토믹 레이 디포지션에서 유사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온 용어인데요. 어쨌든 액티베이션 스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애칭이 일어나는 일렉트로이나 아이온 에너지틱 뉴트럴 터멀 포톤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아르곤 빔이 아르곤 아이온이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 실런콘 본드를 한번 하겠다. 그러면 첫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클로린을 통해 어저섬션을 진행을 했죠. 그러고 나서 퍼징을 했고 이제 이 실리콘 클로린 층이 맨 상층에 상부에 생긴 겁니다. 이때 써머를 가하면 650도를 가하면 실리콘 클로레드 층이 디섬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온 본바드먼트를 하게 되면 디렉셔널 로워 템퍼리처에서도 충분히 애칭이 되겠죠. 잔여물이 없어요. 써머를 하는거 하는거는 디섬션이 일어나서 층이 나가긴 하지만 아이오트로픽하고 아이온 본바드먼트 같은 경우에는 디렉셔널 성격을 갖고 있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까 쭉 설명 들었지만 우리가 실리콘 실리콘 본딩이 사실은 이제 3.매디비에서 실리콘 클로라이드댐이 2.3위로 낮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리콘 애칭을 기존에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아닌 52 일렉트론 볼트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해도 충분히 본딩을 깰 수 있는 그래서 실리콘 클로라이드를 통해서 실리콘 층 하나를 없앨 수 있는 다만 말씀드린거 이제 생산성이 문제라는거죠. 이거는 아토믹 레이어 애칭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문제이니까 그래서 52B로 한다고 하면 10 아이온을 때려서 0.1화톤 정도 날아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액티베이션 스텝은 중요한 말씀드린 대로 액티베이션 액티브한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써머리 됐든 아이온 됐든 일렉트로이 됐든 뉴트로이 됐든 영역에 따라서 아토믹 레이어 애칭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윈도우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온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 구분된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에 보시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애칭이 안 되는 영역 완벽하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토믹 레이어 애칭 윈도우 그다음에 스포터링 너무 과하게 돼서 스포터링이 되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액티베이션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탑 레이어가 지금 보면 아까 실리콘 층 하나하고 CL층이 형성이 된 거죠. CL층이 이렇게 이때 이제 여기에 이것만 띄워내기 위해서 레디클을 이용해서 띄워낼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아이온이 가서 해서 이렇게 띄워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쪽을 서머로 해서 얘네 층만 띄워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공정이란 건 이 원자층 하나를 띄워내는 실제 아토믹 레이어 애칭이 일어나는 공정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온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아래쪽 그린처럼 중요한 게 셀프 리미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들을 점점점 증가시키면 일부분들이 뛰어나가겠죠. 그리고 에너지를 어느 수준이 되면 셀프 리미팅 더 이상 뛰어날 게 없는 거예요. 에너지를 줘도 이때 실리콘 다 노출이 됐어요. 근데도 에너지를 계속 주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실리콘을 때리는 거예요. 이때 실리콘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실리콘이 애칭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셀프 리미팅이 되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공정 끝 해야 돼요. 그런데 더 과하게 계속 주게 되면 이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실리콘이 스퍼터가 되겠죠.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상인 실리콘 스퍼터일 수 있는 에너지 이상 과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공정이 아니잖아요. 실리콘이 애칭이 되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셀프 리미팅 애칭이 무엇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게 되겠는데요. 애치되는 양을 보면 이제 우리가 실리콘 클로라이드 예를 들어서 SICLX가 애칭이 됩니다. 쭉 되다가 더 이상 애칭이 안 돼야 돼요. 이때부터는 실리콘이 노출된 거죠. 계속 진행되는 거죠. 컨티뉴스 한 건 어떻게 되죠?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애치되는 양이 선형적으로 애치레이스에 비례해서 증가 되겠죠. 이 차이가 아트믹 레이어 애칭의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이용할 거냐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 아르곤 이온들을 가장 많이 활용해요. 실리콘 애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르곤 이온을 쓰다가 근데 이제 그 기존의 아르곤 이온의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를 쓸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온이 가다 보니까 아르곤 이온에 관한 데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영근영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는 아르곤 뉴트럴 빗매에 의한 액티베이션을 많이 연구를 하셨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르곤 플러스에 의한 차지 데미지를 없애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ICP를 이용해서 아르곤 이온숫을 만든 다음에 중간에 뉴트럴라이저를 통해서 뉴트럴라이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 그림에 보면 실제 실험 결과인데요. 소자의 데미지 CV 커브를 보게 되면 그냥 ICP 엣지를 했을 때보다 손실들이 리기 좀 있는 반면에 로우 데미지 아르곤 O2 뉴트럴 빗이 했을 때가 로우 데미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ICP 아이온 소스에 아이온이 가다가 뉴트럴라이저를 통해서 뉴트럴 빗이 가서 때리는 거죠. 뉴트럴 빗도 운동 에너지를 초기에 아르곤 이온 에너지로부터 나와서 뉴트럴 빗이 갈 뿐인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실리콘 클로리아층을 떼 낼 만한 떼 낼 만한 에너지는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포토를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 포토를 이용해서 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이때는 보통 에너지가 파장이 짧은 것들을 사용해야겠죠. 레이저 빗이나 할로곤 램프를 쓰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스텝에서 KLF 엑시머 레이저 같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이때도 보면 에너지 플럭스를 보게 되면 도우진 양을 보게 되면 안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갑자기 애칭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셀프리미싱이 되어야겠죠. 그 아래층은 건들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모든 아트믹 레이저 관련한 그래프들은 아래 그림처럼 이런 셀프리미싱이 나오게 됩니다. 뉴트럴 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정성의 방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과하게 되면 스퍼턴이 되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영역 핵심이 영역이 되는 액티베이션 영역을 무엇을 쓸 거냐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거는 학위 논문에서 정리한 내용을 제가 다시 타이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BCL3를 깔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아르곤 뉴트럴 빔을 통해서 우리가 알루미늄 옥사이드와 이 셀과 결합된 것들을 빼내는 거고 BO3는 BCL3 역시 아르곤 뉴트럴 빔을 사용합니다. 갈륨아사나이드 같은 경우는 클로린 베이스를 쓰고요. 이 경우에는 이빔이나 아르곤 빔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륜포스페이트 같은 경우는 클로라이드나 아니면 테티너리, 부틸, 포스파인 를 이용해서 광 그 다음에 뉴트럴 빔 그 다음에 아르곤 이온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밖의 핫포메옥사이드 같은 경우도 클로린 폴리머 같은 경우는 산소를 쓰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많이 연구되는 게 실리콘이죠. 실리콘 같은 경우는 클로린 베이스를 쓰고요. 아르곤 이온이나 아르곤 뉴트럴 빔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옥사이드 계열들 옥사이드 계열들은 BCL3를 많이 쓰는데 아르곤 이온 빔을 이용한 액티베이션이 많이 연구가 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클릭하고 셀프 리미팅 프로세스가 결국엔 액티베이션 프로세스를 빼고는 ALD하고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ALD의 역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를 한번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만약에 3D 구조나 비등박성 애칭을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등박성 애칭을 하거나 2D 애칭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ALD를 리버스 ALD라고 불러도 큰 차이점이 없지만 등박성 애칭인 경우에는 ALD는 기본적으로 저음 표면에 균일하게 증착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패턴이 있어도 이 증착 두께가 어디서나 같은 균일하게 증착을 하는 게 목적인데요. 아토밍 레이 애칭 경우에도 만약에 아이스트로픽 애칭이라면 아이스트로픽 애칭이라면 균일하게 되니까 이걸 리버스 ALD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디렉셔널 애칭을 더 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LD의 역과정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토밍 레이 애칭에서 이슈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아토밍 레이 애칭의 역사가 짧은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와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 최근 10년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돼서야 거의 처음으로 아토밍 레이 애칭을 위한 워크샵이 열릴 정도였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아토밍 레이 애칭 같은 경우는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연구하는 수준도 높지만 회사에서보다 좀 선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 현재 이슈들도 많이 회사 쪽에서 보호가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 일단 공정윈도가 너무 좁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토밍 레이 애칭의 4스텝인데 그중에 이제 실제 아토밍 레이 애칭이 이루어지는 세 번째 스텝이 세 번째 스텝이 예를 들어서 실리콘을 우리가 아르곤 애칭으로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뿐만 아니라 레이저를 이용하든 서머를 이용하든 아토밍 레이 애칭이 이루어지는 셀피리미팅 특성을 갖고 이루어지는 공정이 되게 좁습니다. 에너지를 그 아르곤 플러스 에너지를 갖고 보게 되면 이제 트레스월드 에너지가 있겠죠. 트레스월드 에너지가 꺾여진 에너지가 있겠죠. 한층이 그러면 꺾여지기 시작 꺾여지기 시작을 하면 완벽하게 꺾여져야겠죠. 그리고 나서 셀프리미팅이 되는 여기 때가 셀프리미팅이 유지되는 이 에너지 영역이 이 에너지 영역이 우리가 이제 아토밀 레이어의 애칭이 모노레이어로 다 애칭이 된 영역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에너지보다 적게 되면 넷 디포지션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애칭을 다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줬어요.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제 실렉티브 노스가 되는 거죠. 실리콘 층을 우리가 깎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세면. 그죠. 이 첫 번째 그래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에너지가 너무 낮은데 애칭이 너무 잘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RI 애칭이나 이런 스판테니어스 애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클로린이 원래는 표면에 흡착되어 있어서 아르곤이 들어왔었다는 애칭이 돼야 하는데 얘가 막 얘를 애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스판테니어스 애칭이죠. 여기는 우리가 아토밀 레이어 애칭이라고 볼 수 없겠죠. 반면에 에너지는 과도하게 높은데도 애칭이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는 서피스 모디피케이션만 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보면 공정 윈도우가 아토밀 레이어 애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정 윈도우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토밀 레이어 애칭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토밀 레이어 디파이전도 비슷합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아토밀 레이어 디파이전의 공정 윈도우도 굉장히 적죠. 얘는 이제 어떤 변수를 우리가 템퍼르처로 볼 수 있는데 아토밀 한 층에 증착이 되는데 너무 짧으면 반응이 다 안 된 거고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이게 디컴퍼시션이 되는 거죠. 분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온도가 온도는 높은데 보니까 너무 증착이 안 되고 있어요. 디섭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은데 얘가 엄청 두껍게 뭐가 형성돼요. 그건 이제 컨덴세이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토밀 레이어 애칭이 디파이전이 되는 윈도우도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티컬한 공정 윈도우가 실제 산업 현장의 이 현장의 공정 윈도우로도 적용될 수 있을 거냐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를 넓히는 공정 윈도우를 넓힐 수 있는 액티베이션 소스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프리커서들을 찾는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공정 이슈인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알려져 있는 것들 실리콘의 클로라이드 아까 뭐 옥사이드의 BCL3 이렇게 앞에 테이블로 정리한 몇 개 알려져 있는 매질과 그 리간드 등에서는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많은 그 아토밀 레이어를 하고자 하는 매질에 대해서는 어떤 프리커서나 리간드를 써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이게 붐이 일어난 그 시기적으로도 짧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LD 대비로는 버티컬 애칭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아이스토로픽한 애칭이 우세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패턴을 놓고서 아토밀 레이어 애칭을 해야 하는데 결국엔 얘가 디렉션 그러니까 아르곤 이온을 빼고는 디렉셔널티를 가고 주는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스크가 있어도 그 사이의 애칭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등박성 애칭이 우세한 편이고 영역별로 셀렉티비티가 제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렉셔널티를 살리기 위해서 아르곤 이온을 가지고 하는데 얘는 셀렉티비티가 안 좋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역을 넘어가 버리면 그냥 실리콘을 애칭해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생산성이 굉장히 낫다는 이슈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장비 이슈인데요. 지금 이 아토밀 레이어 애칭을 보면서 아마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지금 퍼징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챔버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싱글챔버 프로세스. 싱글챔버 안에서 가스, 클로린을 넣어가지고 디스 어저프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퍼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르곤 빔을 때려가지고 여기를 애칭을 해내는 거잖아요. 원챔버 프로세스다 보니까 이런 퍼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를 우리 지금 클러스터 만들어서 하듯이 옮겨다니면서 하면 안 되냐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진공이긴 하지만 여기에 노출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원챔버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아토밀 레이어 전용 장비가 뭐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RI 장비들을 개발한다든지 모디파이에서 쓰고 있긴 한데 이제 모 회사에서 모 회사에서 지금 이제 아토밀 레이어 애칭에 대해서 장비들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토밀 레이어 전용 코 리액턴트의 소스에 대한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공정 진단은 너무 어려워요. 얘 같은 경우는 애치 뭐 우리가 EPD에서 애치 공정을 잡기가 어려워요. 아토밀 레이어 모노레이어 하나씩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산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정 이슈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AB 스텝이 반복되고 있었다면 멀티 스텝이나 슈퍼 사이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스텝들을 여러 가지를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ABC를 놓는다든지 A1, B1, A2, B2를 다시 반복한다든지 하는 어차피 사이클릭 프로세스라는 것은 어떠한 그 단계별 프로세스 스텝을 반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양한 스텝들을 개발하고 그 스텝들을 얼마나 많이 돌릴 것인가만 차이를 주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스텝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토밀 레이첸 중에 하나가 플럭스 컨트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RI 장비들을 좀 개조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쿼즈 AL이라고 얘기하는데 IBM과 메릴랜드 대학에서 주로 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ICP 소스가 있으면 소스 엑소프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아르곤을 계속 아르곤 플라즈마는 계속 켜주는 거예요. 이거의 특징은 아르곤 플라즈마를 계속 켜주고 바이어스 파워 이때 바이어스 파워는 아이온 에너지를 제어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펄스 파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스에 대해서 펄스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아토밀 레이어의 그 사이클릭 스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들어가는 스텝 그죠? 가스가 들어가는 스텝과 퍼징 그리고 아르곤 에너지를 넣어주는 스텝 AB 그 다음에 퍼징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뭘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 층들을 날려버리기 위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RFICP 컨티뉴스 아르곤 플라즈마 계속 켜준 상황에서 펄스 피딩 펄스 파워를 줬더니 그림처럼 아토밀 레이어 애칭이 현실적으로 잘 됐다. 아토밀 레이어 애칭이 아닌 경우에 저는 보면 LER이라고 해서 라인엣지 러프니스라고 이렇게 막 러프가 막 생겼는데 아토밀 레이어 애칭을 하니까 이런 러프니스도 사라졌다는 걸 볼 수 있고 오른쪽 이 실험 결과에서도 보면 이 사이클 스텝 동안 보면은 시간당 1.5 0.7 2.4 이렇게 모노레이어를 기준으로 애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엘사에서 개발한 클러리네이션을 통한 실리콘 아토밀 레이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자기네 장비에다가 자기 장비에다가 이제 뭐 서멀 엑사유2의 애플을 가지고서 클러리네이션 스텝을 60mL에서 2초 동안 진행을 했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리무버 스텝을 5mL에서 300W를 가지고서 2.5 초 동안 진행을 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먼저 왼쪽에 있는 걸 보면 EPC라는 것은 엣지 퍼 사이클인데요 한 사이클당 엣지 되는 걸 보면 실리콘 옥사이드는 바이오스 에너지 한 52V 이상부터 애칭이 되는 걸 볼 수 있었고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애칭이 꾸준히 진행이 되면서 여기 이 영역이 관찰이 되죠 아토밀 레이어 애칭 레이어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아이디얼리는 인피니트한 셀렉티비티를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아토밀 레이어 애칭은 얘가 왜 그러냐면 이 에너지 밑에서는 실리콘 옥사이드는 0이니까 셀렉티비티가 인피니트하게 갖는다는 것을 아토밀 레이어 애칭에서는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우리 연속적인 방전에서는 실리콘 옥사이드와 실리콘의 선택비가 한 50정도 됩니다 50이 좀 안되는 수준인데 만약에 이걸 아토밀 레이어 애칭으로 했더니 선택비가 굉장히 좋은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옥사이드가 실리콘 옥사이드가 만약에 일롱 스트롱이다 근데 위에 실리콘을 날린다 날린다 그럼 이걸 기존 컨티뉴스한 RI 애칭으로 하게 되면 실리콘 옥사이드를 날리고 실리콘 옥사이드가 남겠죠 그죠 이게 드러나면 애칭이 될 거란 말이죠 선택비가 좋지 않으니까 하지만 아토밀 레이어 애칭을 하게 되면 거의 무한대로 선택비가 가져가기 때문에 실리콘 옥사이드는 애칭이 안되겠죠 물론 영역마다 차이는 있더라 아토밀 레이어 애칭이 잘 되는 50, 40이비 20이비 정도에서는 무한이 되는데 60이비 정도에서는 실리콘 옥사이드도 애칭이 되기 때문에 무한은 아니지만 컨티뉴스한 경우보다는 높더라 라는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토밀 레이어 애칭은 한층을 날르는 것뿐만 아니라 셀렉티비티도 굉장히 프로파일도 잘 만들 수 있지만 셀렉티비티도 제어할 수 있는 무한대까지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공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마늄 같은 경우에는 ECR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아토밀 레이어 애칭을 수행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르곤 서플라이는 꾸준히 진행되는데 클로린 클로린 게스만 퍼징 넣고 퍼징 넣고 퍼징 있고 그 사이사이에 플라즈마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액티베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ECR 장치를 통해서 ECR 장치를 통해서 아르곤을 우리가 아르곤 플라스 아이온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그림 이제 앞으로 아토밀 레이어 애칭이라고 하면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에치레이 사이클당 얼마나 애치될 거냐 애칭이 되기 시작하다가 세츄레이션이 되죠 이 영역 이 영역을 찾아내서 여기서 스탑을 하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토밀 레이어 애칭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가 제안 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아토밀 레이어 애칭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퍼징 스텝이에요 첫 번째 공정 같은 경우는 셀프 리미팅 모든 공정이 다 셀프 리미팅 인데 셀프 리미팅 을 통한 표면에 프리커 섭착 까지 충분한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결국에는 이 모니터링 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츄레이션 되는 셀프 리미팅 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만 있어도 아토밀 레이어 에칭의 공정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아직 이 아토밀 레이어 에칭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에칭의 EPD처럼 그런 모니터링 기술이 많이 개발되지는 않았는데요 두 번째 네 번째 퍼징 스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라즈마 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퍼징 두 개의 반 스텝 이외에 공정 다 빼는 공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퍼징 같은 경우는 어데스 옵션에 들어갔던 프리커서를 빼는 공정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정은 액티베이션에 사용되었던 코어 리액턴트 이때 아르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빼는 거기 때문에 전 단계의 프리커서나 액티베이션 소스의 완벽한 제거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긴 시간 충분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충분히 긴 시간을 얼마나 길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엔드포인트를 딕텍션 할 수 있다면 이 사이플 리미팅이 딱 되는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공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플라즈마 다이거닉스 때 배웠던 업섭션 스펙트로스코피가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여기는 플라즈마를 만드는 것들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중성종이나 뉴트럴들의 양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 양이 줄여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예로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가 아토멜레 실리콘을 위한 아토멜레 예칭에서는 CL2를 이용해서 프리커서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SICLX가 되도록 노력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CL2 업섭션 스펙트로스코피 를 보면 CL2가 없을 때는 램프가 이렇게 있겠죠 램프 인텐시티가 그러다가 만약에 CL2가 들어오게 되면 300에 350 사이에서 업섭션이 쭉 일어납니다 그럼 이 시그널을 보면 되겠죠 이 시그널을 우리가 보므로써 이 양이 있을 때 오른쪽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IT의 양을 본 건데요 CL2를 넣게 되면 이 업섭션 인텐시티가 쭉 밑에 CL2의 양을 집어넣게 되면 CL2 양을 집어넣게 되면 이 업섭션 값이 쭉 감소합니다 요거는 이제 CL2 양이고 색깔 넣으면 좋을텐데 얘는 지금 업섭션 양인데 업섭션 양이 커지기 때문에 양이 줄어듭니다 넣었다 뺐다 해주면서 어쨌든 저기 CL2 퍼징 퍼징 전에 스테입 공정들 어쨌든 가스를 넣었다 뺐었다 해놓은 거니까요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시그널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소스 서피스 커버리지가 되는 첫 번째 공정 같은 경우에서도 CL2를 넣어주는 거죠 CL2를 넣어주는 서피스 커버리지 보면 트랜스미턴스에서 CL2를 이렇게 넣어주기 시작했을 때 이 업섭션이 쭉 떨어지다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얘가 사라지니까 업섭션이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더 이상 줄어드는 양이 변화가 없으면 이렇게 업섭션 인테니스티 자체가 세츄레이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아토밀 레이어 애칭에 CL2의 양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예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업섭션 스펙스토로스코피가 가능한 이런 성분들이 아토밀 레이어 애칭에 사용되는 코어 리액턴트나 프리커서들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토밀 레이어 애칭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했는데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RI 애칭하고 ALA 오늘 배운 ALA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RI는 잘 아신 대로 리액티브 아이언 애칭이죠 일동의 컨티뉴스한 애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 스텝별로 사이멀테니어스한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토밀 레이어 애칭은 어떤 스텝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게 사이클릭을 통해 원하는 두께를 증착하거나 애칭하는 과정이었다면 여기 이제 ALA니까 애칭만 살펴보면 애칭하는 과정이었다면 R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텝으로 나눠져 있는 과정들 중에 패서베이션이나 디섭션 액티베이션이 RI에서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직 애칭을 하는 경우 오른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메커니즘의 네번째 아이온 인헤스트 이니비팅 애칭 이니비팅 케미컬 애칭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아이온들에 의해서 이 바닥면들을 그 섭스테이터에게 섭스테이터의 원자 결합들을 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레드컬에 의해서 블레트 바이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수직 애칭을 위해서는 이 사이드 월 패서베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정이 한 번에 동시에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I 같은 경우는 패서베이션 RI 같은 경우는 패서베이션 그 다음에 디섭션 디섭션이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아이온은 액티베이션까지 이게 모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RI라면 아토멜 레이어 애칭은 같은 애칭이지만 이 과정 RI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대로 다시 정리해보면 아토멜 레이어 애칭이란 결국엔 싱글 스텝들의 사이클릭 프로세스다 그래서 패서베이션 혹은 이제 우리가 어드스 옵션이 될 수도 있고 서피스 모디피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표면 원자층 하나와 관계되는 거 퍼즈를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퍼즈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액티베이션과 디섭션이 써머인 경우에는 이제 디섭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애칭을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퍼즈가 되는 이러한 공정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대로 우리가 그 아토멜 레이어 애칭이라는 것은 이 실제 애칭하고자 하는 표면과 표면과 이 프리커서 혹은 리액턴트들이 여기서 패서베이션 혹은 어둡섭션을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딥섭션이 일어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가장 큰 차이 RI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토멜 레이어 애칭은 역사는 좀 됐지만 실제적으로 이 생산 현장이나 우리 반도체 공정에 아직까지 양산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많은 연구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논문 양을 볼 수 있겠는데요 ALD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프로세싱이 시작된 1980년대 이후부터 기본적인 연구와 함께 2000년대 이후에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이제 양산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아토멜 레이어 애칭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아토멜 레이어 디파지션을 따라갈 만큼 되지는 않는데 현재 2014년부터 아토멜 레이어 애칭만을 다루는 워크샵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실종이기 때문에 그 수도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강의 자료는 제가 2015년에 진행된 그 포커스 리뷰 그 저널을 통해서 우리가 아토멜 레이어 애칭에 대해서 기본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어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렇게 어떤 저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포커스 리뷰로 그 그때 볼륨 하나 전체를 이 아토멜 레이어 애칭으로 할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가 아무래도 아토멜 레이어 애칭 워크샵에 나왔던 좋은 내용들을 리뷰하면서 논문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그런 논문들을 따라가게 되면 아토멜 레이어 애칭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즈마 애칭의 공정 이슈 중에 하나인 아토멜 레이어 애칭에 대한 기본 소개 자료와 함께 이에 대한 학습을 시작 학습을 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애칭 네번째 시간 아토멜 레이어 애칭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